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26강인데요. 26강에서는 분사구문 뒤에 as 주어동사가 붙는 것을 살펴볼텐데 이런거죠. 예를 들어서 ing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컵마 다음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오고 또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오고 컵마 다음에 주어동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ing와 pp 뒤에 강조하는 그 내용으로 이 강조하는 표현으로 as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명사가 쓰이고 대명사가 쓰이고 뒤에 이제 이 ing 뒤에 쓰일 때는 do나 does나 did가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얘네들을 막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얘네들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괄호로 묶어주고 이 앞에 있는 이 ing 이 표현을 강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거 분사 뒤에도요. 과거 분사 뒤에도 뭐가 붙냐면 동일하게 as와 그리고 대명사가 오고 그 ing 뒤에는 이제 do나 does나 did였잖아요. 그런데 이 대명사 뒤에는 비동사가 이렇게 붙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네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괄호로 묶어주고 앞에 있는 pp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바로 볼게요. 기본 예문 첫 번째 보시면은 living as I do in a remote village죠? 자, as I do 나왔는데 이거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리고서 그냥 이 living in a remote village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 마을에 사는 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as I do는 뭐 사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먼 마을에 사는 나는. 그렇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living에. 좀처럼 뭐 하지 못했어요? have visitors. 바로 좀처럼 방문객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as I do는 강조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written as it is in an easy style이에요. 괄호 묶어줘야 돼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막 열심히. 그래서 쉬운 스타일로 쓰여진. 그렇죠? 이렇게. 사실. 그렇죠? 이처럼 쉬운 스타일로 쓰여진 이 책은. 그렇죠? 이 책은. 어떻습니까? is suitable for beginners. 그렇죠? 그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패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운 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hidden이죠. hidden 다음에 as it was 괄호 묶어야 돼요. 숨겨진 거죠. 어디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그 무덤은 어떻습니까? was not easily found. 쉽게 찾아질 수 없다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standing as it does예요. 요것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는 친절하게 컴마랑 컴마를 써줬잖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컴마가 없어요. standing 다음에 as it does 이렇게 바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헷갈립니다. 처음에 저도 이거를 예전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강조 표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as it does를 해석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막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standing을 강조하는 것. standing on a hill. 앞에 있는 이 분사를 강조하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언덕 위에 그렇게 서 있는 그의 집은 그죠? 그의 집은 자, command of fine view인데 여러분, command가 무슨 뜻이에요? 명령하다죠. 명령하다. 그쵸? 기본적인 뜻이 얘가 명령하다입니다. 그러면 명령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 fine view를 명령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좋은 경치를 명령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한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이 문맥이나 그런 문장을 발견했을 때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command의 뜻 중에 뭐가 있냐면 뭔가를 보거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command가. 아시겠죠? 그의 집이 언덕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도요. as they were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는 거의 이 컴마컴마가 없습니다. 컴마컴마가 이렇게 없어도 이 as they were가 앞에 있는 서라운드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둘려 쌓여진 거죠? 뭐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적들에 의해서 둘러 쌓여진 그들은 could not march이에요. march는 행진하는 거죠. 그렇죠?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가 되겠죠? 어디로? forward니까 앞으로. 앞으로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living as a deed죠? 이것도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어요? slave holding이니까 뭐예요? 노예를 소유하는 사회죠.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회겠네요. 노예 소유를 찬성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그는 그렇죠? regard asb죠? regard asb. a를 b로 간주하다. 즉, 노예 제도를 뭘로 간주했다? 필요하다고 간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attacked죠. as he was를 가로로 묶어야겠죠? 모든 사이드,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 그는이죠? pp니까 공격을 받는 그는 could not resist. 바로 저항할 수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이 used 다음에 이것도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used 다음에 to예요. be used 다음에 명사나 ing 나오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 be used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게 되면 요거 하는데 익숙하다죠? 그래서 이것도 모든 종류의 위험에 익숙해진 그들은 그렇죠? 그들은 are not to be daunted daunted는 뭐예요? 겁먹게 하다죠? 원래 don't가 근데 이게 겁먹음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들은 겁먹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든지 간에 되셨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도 겁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위험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요 situated 다음에 as it is를 가로로 묶어야겠죠? 위치된 거죠? 어디에? 언덕에 언덕에 위치된 그 집은 커맨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떤 위치에 있다죠? 좋은 경관이 보이는 위치에 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standing as it does 죠? 이건 강조 표현이에요. 자 어디 근처에 서 있어요? 호수 근처에 서 있는 그 인이 뭡니까? 여관이죠. 여관. 그쵸? 여관은 뭘 가지고 있어요? 좋은 프로스펙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전망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조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원래 프로스펙트는 뭐예요?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쵸? 여기서는 전망 조망이 되겠죠. 뷰에요. 뷰. 뷰. 핑크색으로 옷을 입은 이죠. 그런데 as she is 강조 표현입니다. 핑크색으로 옷을 입은 그녀는 그쵸? she looks very lovely 죠.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좀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deaf 에요. 귀먹어리들이죠. 귀가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발전시킬 수 있대요. 뭐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marvelous powers 아주 놀라운 힘들이죠. 놀라운 어떤 능력들. 그쵸? 뭐의 능력이에요? 오브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은 뭡니까? 묵상이죠. 묵상. 묵상이라던가 어떤 명상이라던가 이런 겁니다. 묵상이나 명상의 아주 놀라운 힘을 개발시킬 수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released 나왔어요. 자 방출되는 게 뭡니까? 해방되어지는 게 뭐예요? 해방 이 해방되어지는 건데 일단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as they want은 강조 표현이니까 묶어야겠죠. 뭐뭐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뭐로부터? from the gossip 가십은 잡담이죠. 뭐의 잡담? ordinary conversation 일상 대화의 잡담으로부터 해방된 그 귀머거리들이죠. 그 귀머거리들은 묵상의 놀라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귀머거리 이분들이 일상의 대화의 가십으로부터 해방된 거죠. 그렇죠?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묵상의 엄청난 힘을 개발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번드는 이제 통치하다 지배하다인데 PP니까 통치되고 지배되는 거죠. as we are 라는 강조 표현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적으로 public opinion은 여론이죠. 여론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된 the utmost care 아주 utmost는 뭐예요? 최고의 케어는 주의죠. 주의 최고의 주의가 should we take 취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론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된 그러한 최고의 주의가 조심 주의 이런 뜻이 있잖아요. 케어가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 취해져야 된다. 뭐하기 위해서? preserve는 보존하기 위해서죠. 뭘 보존해요? purity는 뭡니까? 순결성이죠. 순결성 순결함을 보존하기 어떤 순결함? the public mind는 뭐예요? 이게 대중의식이죠. 대중들의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대중들의 사고방식의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극도의 조심 극도의 주의가 취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어떤 그런 여론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진 그렇죠? 완전히 그 지배되어진 극도의 주의가 주의력이 취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 늦은 오후죠. 늦은 오후 늦은 오후에 첫 번째 뉴스가 도착한 거죠. 그렇죠? 늦은 오후에 첫 번째 뉴스가 도착을 했지만 그러나 그 뉴스가 어떻습니까? was uncertain이죠. 그러니까 좀 불확실하고 그리고 contradictory는 뭐예요? 모순되는 거고 그리고 플라이트닝은 뭐예요? 좀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p가 나오는데 이 브로우트는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뭐가 가져다 져지는 겁니까? 바로 뉴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뉴스가 가져다 져진 거죠. 그렇죠? as it was는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누구에 의해서 가져다진 거예요? 바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네, 운디드니까 상처받은 거죠. 상처받았던 얘기는 뭐랄까 좀 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상을 당했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상당했어요? early hours of the battle 그러니까 바로 그 전투의 초반부에 부상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져다진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이 첫 번째 소식이 도착했는데 그 소식이 불확실했고 모순됐고 그리고 무서웠다. 자, 4번입니다. 월킹이죠. 일하는 건데 as he did 괄호를 묶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뭐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for the love of his art죠. 그 예술에 대한 그의 어떤 예술 또는 기술 그렇죠? 그런 아트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뭐 보다는요? 바로 for the acquirement of wealth 그러니까 부의 획득 부의 획득을 위해서보다는 그렇죠? 예술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그는 이 되겠죠. 그렇죠? 일하는 그는 거절했죠. 뭐하기를 거절했어요? to associate himself with any investigation 인베스티게이션 인데 여러분 associate를 정리할게요. associate는요 뜻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ssociate a with b 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a와 b를 관련시키다 에요. a를 b와 관련시키다 이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가 1번이고 두 번째 associate는 뭐냐면 associate 다음에 그쵸? 여기 에이트인데 여기 트라고만 썼네 associate 다음에 바로 with가 옵니다. 그리고 somebody가 와요. 이럴 때는 뭐예요? 뭐뭐와 이 somebody와 어울리다 이 뜻이 있어요. 어울리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뭐가 있냐면 associate 다음에 associate 다음에 제기대명사 onesel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with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something이 나와요.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 썸띵을 지지하다 이 뜻입니다. 이 썸띵에 찬성하다 지지하다 지지하다 찬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예요? 세 번째죠? associate himself with 그래서 그는 거절했어요. 뭐하기를 지지하기를 거절한 거죠. 뭐해? 어떤 조사라도 어떤 조사라도 지지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근데 그 조사는 뭐예요? 바로 did not tend 뭐뭐하는 경향이 없는 거죠. 뭐하는 경향이 없어요? 더 unusual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이상한 것들 이상하고 심지어는 아주 환상적인 그러한 경향이 없는 조사 그렇죠? 그러한 어떤 investigation 어떤 그러한 연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지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에 대한 획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을 한 그는요. 뭐하기를 거부했다? 바로 어떤 조사라도 찬성하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조사는 뭐예요? 아주 이상하거나 아주 판타스틱한 그러한 경향이 없는 그러한 조사들을 다 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보시면 사용이죠. 사용. 근데 뭐의 사용이에요? 바로 정관사 더의 사용이죠. 그렇죠? 어디 앞이에요? 비포로 뭐뭐 앞입니다. 컴페라티브스는 뭐예요? 비교급이고 그 다음에 슈퍼레이티브스는 뭐예요? 이건 최상급이죠. 비교급과 최상급 앞에 덜을 사용하는 것은 이즈 다음에 쏘가 나왔습니다. 쏘 쏘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댓도 나와야 돼요. 댓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해요. 비교급과 앞에 덜을 사용하는 것은 소 릴레이티드 투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뭐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 더에 또 다른 사용과 관련이 없는 거죠. 이때 이츠는 덜을 받는 거죠. 그 더에 또 다른 사용과 너무 관련이 없어서 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사고문이 이제 삽입이 된 거죠. 자 퀄리파이가 무슨 뜻이에요? 퀄리파이 퀄리파이가 1번 뜻이 뭐냐면 이게 자격을 주다의 뜻이 있고요. 얘가 문법에서는요. 문법에서는 얘가 수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수식하다. 그쵸? 네. 퀄리파이 모디파이 둘 다 수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하는 건데 as it does 또 가로 또 묶어줘야 되죠. 얘는 강조하는 거죠. 자 뭘 수식합니까? adjective죠. 형용사죠. 그리고 adverb이죠. 이거는 부사죠. 뭐가 아니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하는 거죠.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더가 그렇다는 얘기죠. 더가 그러니까 이 비교급과 최상급 앞에 더를 사용하는 것이 그 더의 다른 사용과 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그쵸? 네. 자 그런데 이 더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쵸? 명사가 아니라 바로 형용사와 부사를 꾸며주면서 부사를 꾸며주면서 더의 다른 사용법과 다른 용법과 관련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may consider it 그것을 바로 더죠. 더를 다른 단어로 완전히 다른 단어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consider 생각할 뿐만 아니라 클래스는 여기서 뜻이 뭐예요? 분류하다죠. 분류하다. 네. 분류합니다. 그것을 뭘로 분류해요? as an adverb 부사로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so that 구문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분사 구문이 껴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녀는 was full of pride 에요. 자존심으로 가득 찼죠. and yet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대요. 뭐를요? she must bow her neck 그녀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대요. 자기 자존심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긴 했지만 자, 그 다음에 being 다음에 as she was herself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herself까지 들어가서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being 다음에 그래서 네임리스입니다. 이름이 없게 되는 것 그렇죠? 이름이 없게 되는 것 요 as she was herself를 굳이 해석하자면 그녀 스스로가 그러하듯이 이름이 없게 되는 것 이름이 없게 되는 그녀는 그렇죠? 이름이 없게 되는 그녀는 could not but fit이죠. 여러분 cannot but 동사원형 이거 옛날 학창시절에 많이 공부하셨죠? cannot but 동사원형 하면 뭐예요? 동사원형 할 수밖에 없다죠. 그렇죠?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들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에서 이거를 다 정리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cannot but 동사원형도 있고 have a no choice but 동사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게 되는 그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뭐를요? 하나의 엄격하고 unflinching 수그러들지 않는 어떤 안타고니즘 안타고니즘은 뭐예요? 적대감이죠. 적대감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적대감은 뭡니까? 동격이죠? 어떤 적대감이에요? 바로 한 명의 민주주의자의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그렇죠? 어디에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적대감 안타고니즘 다음에 여기 투에 연결되는 거예요. 뭐에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프리텐션스 이게 뭐예요? 허세죠? 허세. 다른 사람들의 허세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War blessed with War blessed with 는 뭐예요? 뭐뭇을 누리다 정도로 알아두세요. 뭐뭇을 누리다. 그렇죠? 뭐뭇을 축복 축복을 받아서 뭔가를 누리다 이 뜻입니다. 뭘 누립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뭔데요? 뒤에서 또 꾸며주는 거죠. 바로 Of which she had been deprived deprived는 박탈하단데 BPP니까 박탈당한 거죠. 그렇죠? 그녀가 박탈당했던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래허식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적대감. 그렇죠? 엄격하고 그렇죠? 수그러들지 않는 적대감. 그게 무슨 적대감이에요? 민주주의자의 적대감이죠.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해석은 했지만 이게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게 그 뭐랄까 문맥이 좀 더 많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6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으로 가득 찼지만 이 여성은요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 없게 되는 것은 뭘 느낄 수밖에 없다? 엄격하고 수그를지 않는 그런 적대감 이 적대감은 한 민주주의자의 적대감인데 근데 이 적대감은 뭐에 대한 적대감인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허세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녀가 박탈당했던 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지격을 다 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